소스를 바를 거야. 자, 마요네즈, 크림치즈, 너네가 좋아하는 걸 다 발라. 발라. 그 다음에 봐봐. 여기다가 이렇게 맛있게. 맛있게. 딸기찜인 봐봐. 맛있겠다, 그치? 그렇게 하고 너네가 좋아하는 재료를 하나씩 넣는 거야. 야채, 치즈 소금 하나, 반 잘라서 넣지. 치즈,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덮어. 여기다가 잼이랑 매우 발라도 돼. 더 발라도 돼. 넣으니까 맛있게. 자, 이렇게 발라. 그 다음에 덮어. 은혜야, 상해 아니에요. 조영아. 위에, 위에 하면 돼서. 개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. 네. 그래서 여기다가. 형들은 오늘 뭐지? 오늘 다 치지 않아. 짠. 네. 개굴, 개굴. 개구리 샌드위치 완성.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. 다 할 수 있겠지? 다. 눈이 너무. 그럼. 다 만들어서. 오, 잘한다. 그래. 이렇게 많이 풀어서 발라도 돼. 은혜야, 요리해. 자, 언니들 봐봐. 은혜, 언니 이거 바르네. 은혜, 이거. 은혜, 이거. 오늘도 잘하네. 은혜는 언제 하나? 이땐 바를 수 있네. 좀 줄게. 지금 마셔볼게. 어떻게 발라요? 오빠, 저거. 오빠, 저거. 어, 잘했어. 괜찮아. 오빠는 이거 발라서 그래. 이거는 띡해서 잘 안 발리고. 이거는 띡해서 잘 안 발리고.